안녕! Hi, 제로! Hello! 안녕! 이게 무슨 상이기예요? 좋아요! 단지에 인사 묻어나자 단지에 인사 드립니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제로페이스1입니다! 퍼펙트 뮤직 어워드에서 넥스트 리더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알았어요 이게 다 누구도 뿐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항상 얘기했는데 우리 이 상을 엄청 많이 갖고 싶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받고 우리, 뭐죠? 키펍 선배님도 같이 함께 이렇게 여기서 모일 수 있어서 뭐가 너무 신기했고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느껴볼 수 있었어요 네 네 한국말이 엄청 들었어요 우리 키 오랜만에 소감 발표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우리 키 우리 키 사실 어 빌 때 할 때도 이런 소감을 했는데 생일상 바르고 싶은 이런 소감을 했는데 오늘 진짜 바라서 진짜 완전히 완전 완전히 행복해요 우리 키 잘한다 리키 너무 말 잘한다 리키 너무 잘한다 우리 최고의 리키 최고의 리키 최고의 리키 대투더 글 이렇게? 아 이렇게? 어떤 팩트? 비주얼 라이브 비디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하우 형? 하우 형? 하우 형 하우 형 우리 속도 너무 빨라요 50 이상 이미 사복으로 우리가 좀 빠르네요 우리 사복도 있고 여기까지 와 그럼 저희 텔레포트 퇴근을 해야 할 때 텔레포트 하우 형 한번 그러면 이거 읽어줘요 어떤가요? 그거 샀어요 리키가 읽어줘 리키 읽어줘? 리키가 읽어줘요 너 읽어줘 알아요 리키가 읽어줘요 리키가 읽어줘요 정말 잘해요 언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재배원 따랑에 자랑스러워 감사합니다 나도 사랑해요 자랑스러워 자랑에 따랑스러워 이 대완스입니다 얘들아 안 피곤해? 안 피곤하죠 이 상을 받아 받았는데 오만큼 이렇게 텐션이 올라갔죠 오만큼 충족했어요 마쥬 샷 컴온 여기 나와요 한 번 봐도 돼요? 네 봐요 우리 마쥬 MC 뱃살이 귀엽죠 쇼질 좋다 그쵸? 예스 진짜 좋아요 너무 깨끗해요 재배원 기특하대요 기특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쥬 머리 냄새 좋다 에이 당연하지 우리 다 똑같은 샴푸 쓰는데 너 그거지? 맞네 우리 다 똑같은 샴푸 쓰는데 똑같은 샴푸? 어쩐지 익숙하더라 뭐라고 했어? 댓글 한 번 읽어 줄래요 우리 유진이 영어에 약해요 여러분 너무 예쁘네요 우리가 다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도 잘 보이네요 어 선배님도 잘생겼다 김태대도 너무 잘생겼어 고맙다고 해야지 제가 사랑해요 어? 나도 사랑해요 아 이거 물이에요 응 뭐 마세요? 뭐 마실까? 이거 중국어, 우리 귀 뭐야, 이거? 맞네, 저희가 처음으로 인트로 보여줬는데 어땠나요? 맞아요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좀 멋있다 재료자분들이 좀 어떻게 봤을지 궁금하긴 해요 스포 하라고 했는데 스포? 스포일로 우리 많이 했는 거 너무 많이 했어요 그것만 더하면 이제 곡을 보여주는 건가요? 네, 그렇죠 멈추자, 멈추자 시간 많아 이거 했어, 이거 아, 그래? 이거 큰 거 한 번 해 한 번 더 고누크 아이씨때로 그러네 그렇구나 지고 우리 사실 그 인트로를 뭐가 생각보다 너무 잘 맞았고 너무 제 피베트 부분에 이렇게 디테일이 있는데요, 잘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내는데 손까지 이렇게 예쁜 모양이 나오는데 그게 제 최애한 동작입니다 아, 제일 좋아하네 네 그렇죠 약간 뭔가 너에게 줄게 그런 느낌처럼 뭔가 어, 맞아요 꽃잎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 맞아요 하우 오빠 안 추워요? 추워? 안 추워요? 안 추워? 안 추워? 나도 맞아 드론스분들 사랑을 받았었다던데 아, 저 뭐가 내리고 있네 진짜요? 그럼 옷이 벗어버렸어 네, 멜트인데 방금과 섹시해 섹시해 자식이 미키가 옷이 벗어버렸어 감사합니다 인트로 언제부터 연습했냐고요? 우리가 근데 연습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한 이틀 정도? 시간? 이틀 근데 각자 확실히 이렇게 모니터링 잘 하고 원하죠 금방 금방 잘했어 김기빈 오늘도 Sorry I forgot 오늘 Sorry 아빠가 됐어 아니야 오늘 잘했어 김기빈이 오늘 진짜 잘했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완전 깔끔하게 잘했는데 테레는 우리야 감사합니다 지웅 쏘 핸섬 아니야, 얘 이거야, 얘 인정 맷지 오빠 다리 위험하다 아, 그래? 사미 오늘 때문에 더 이상이에요 안 돼요 How tall is Gongnu right now? Gongnu 지금 키 몇 센터? 키요? 2m 조금 안 돼요 네 2m 조금 안 돼요 아, 2m 조금 안 돼요? 아, 그래요? 너무 잘 왔어 2m 조금 안 돼요 키가 좀 컸네 2m 2cm 정도? 허원 형, 신발 매워 열심히 성장 중에 요즘 잠을 많이 자서 성장기잖아요 우리 그렇죠 2장기 때문에 유진이가 자꾸 제 키 따라잡는다고 열심히 우리 옆에 서거든요 유진이가, 유진이 근데 키가 좀 크고 있어 아, 네 오늘 저랑 걸어가는데 좀 느껴졌어요 유진아 너 키 좀 컸다 했는데 진짜 컸어요 아직 좀 시커면서 유진이 키 크고 있어 어, 잘 왔어 근데 어떤 사람이 중국어로 김규비 사랑해요 이렇게 했는데 근데 김규비 못 따라가잖아 중국어로 아, 그럼 뭐 아이니 오, 예 바오, 바오 바오, 하오, 하오 장하오, 행하오 바오, 바오 이거만 안 해 아, 그래서 댐브 얘기하고 있지 않았어 요즘에? 맞아 맞아, 댐브 얘기 끝났어요 지금 나중에 또 더 멋있는, 더 많은 멋있는 퍼포먼스 보여드리고 싶고 맞아요 맞아요 퍼포먼스 제가 멋있게 준비 한 번 더 열심히 해볼게요 배 안 고프니 얘들아 배고파요 배고파요 뭐 먹고 싶어요? 추천해주세요 저희 점에, 지금 저녁이 아니에요? 야식 추천한 거 야 매추라고 하죠 야 매추라고 하죠 소 매추라고 하죠 야식 매추라고 하죠 야식 매추라고 하죠 야식 매추라고 하죠 야식 매추라고 하죠 리키 티아모 티아모 티아모의 사랑, 바다 오, 족발, 치킨 치킨이 없고 가도 피아모, 치킨 아니, 솔직히... 치킨 아니, 피가 없는데, 죄송해요 삼겹살, 로제, 고기 어제 건우기 먹은 치킨 진짜 맛있었는데 그 순살, 순살... 그 어태킹, 어태킹 어태킹 아니, 나 지금... 온리, 온리 순살 어태킹 소복이 맛있어요 맛있겠다 장아옥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옥수수면 마르타 왜? 테레야, 바지 불편해? 바지 불편하네 말아, 바지가... 엄청 편하게 생겼어 아니, 너무 편한데 장업보다 편해요 마라탕 아, 시키는 편한데 내일 촬영해서요 말아, 웃으시니까 강아지 귀엽다 내일 시험기지만 너희 보러 왔어 맞어 제가 좀 귀엽게 와, 지금 늦었어요 왜? 큰일 났다고요? 큰일 났어요 내일 시험기지만 너희 보러 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감사한데 우리한테 에너지 받아라 매처가 이렇게 백점 받을 수 있겠다 뿌링클 어때? 뿌링클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니다 김지웅, Please, Upday on 이승 왜? 이거 좀 넘어갔는데 왜? 왜? 뭐야? 왜? 베티와 유진이 졸린 거 아니야? 우리 유진이 이제 안 졸려요 땡클 땡클 유진이 야인성에서 지금부터 시작해요 저 살짝... 야행성인데 I love touching dancing 근데 이거는 한민국의 special tea 어떻게 하는 거야? special tea? 예쁜데요? 저 예쁜데요? 바꾸누크 사랑해 바꾸누크 우리가 1집에서는 되게 귀엽고 뭔가 좀 청량한 모습이 있었더라면 2집에서는... 예스 네? 재료자의 마음을 녹기를 안 돼, 스포일러 근데 우리 그거, 우리 문 여는 거는 되게 귀엽게 잘 나가잖아 문 여는 거 걷는 거 잘생겼다 도라 형은? 어디로, 어디로 등본을 해 네 진짜 뭐가 있었지? 1집에서는 청량했다면 2집에서는 지금 팀장님 눈빛, 엄마 놔두세요 엄마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 이제는 있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겨울이잖아요 이제 핫하죠 핫, 핫, 핫초코가 먹고 싶어요 또 이제 패션의 부분 뭐예요? 저흘에 핫초코를 좋아했어 핫초코를 완전 좋아 핫초코를 위에 안 타고 하고 있었어요 가루만 먹습니다 그냥 가루만? 리키야 블랙 셔츠 안 불편해? 불편하지 괜찮아 리키야 진짜 안 불편해? 경지에 이르렀어 그렇지 오늘 무대 연습 영상 근데 연습 영상 보셔도 되게 재밌게 해야겠다 완전 잘 맞았잖아 나쁘지 않았죠? 성완빛나가 이렇게 말한다면 진짜 잘 맞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일본 댓글 읽어주네 저는 못 읽어서 저도 그 히라카나랑 가타카나를 읽을 줄 몰라요 솔직히 졸려 너무 솔직히 눈이 좀 건조해서 그래요 솔직히요 하오 형 윙크해달래요 우리나라엔 겨울이 없어요 상 받은 거 가까이서 보여줘 상을 한번 가까이 아니면 상을 속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요 유진이가 참석이에요? 상 디테일 둘이 한번 상 디테일을 얘기해 보는 시간 이렇게 가까이서 보신 적은 없을 수 있어요 딱 음표 모양이에요 음표 열쇠야 그쵸 뮤직 진짜 바이올린 같아요 키 아니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네요 키 아니야? 열쇠야 하고 생각했는데 2023 컴팩트 이렇게 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꿔는 나랑 결혼을 16분 제가 성인이 되어볼게요 이렇게 음표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TMA 그렇죠 더 팩트 뮤직 어워드 넥스트 리더 제로 베이스 원 왜죠? 넥스트 리더입니다 제로 베이스 원 베이스 원 상이 굉장히 묵직하고 예뻐요 제로 베이스 원이죠 제로 베이스 원 보이시죠? 저희 제로 베이스 원 네 표정 자랑스러움 제로 베이스 원이죠 장하우 넥고잉 어 여기 넥고잉 넥고잉 너무 감사한 말이었어요 더 저희가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상 더 많이 받게 해줄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해줘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건우가 볼 곡들 한유진 왜 이렇게 남자가 되니? 없는데? 그거는 없어 없는데? 깜짝이 왜 이렇게 있었어 눈이 너무 건조해서 옷 하나 써라고 다시 올라왔네 매튜 스토리 타임 아 아니다 가장 까지 가장 우리 아니면 지금 좀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세로로 해서 약간 셀카 타임 이렇게 한번 가실까요? 좋아요 어때요? 좋아요 한빈이가 있네 저희도 너무 질을 맡아 바꾼 사람이다 잠깐만요 잘하네 그쵸 뭔가 어? 이거 그냥 제가 들고 할까요? 이렇게 잘생겼다 셀카 찍는 것처럼 얼굴 다 나오면 한번 해볼까요? 가까이 뒤에 있는 사람들 좀만 더 가까이 그렇죠 지는데 최대한 각도가 이상하긴 한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가까이서라도 보셔야 되니까 뭐야? 그럼요 장난꾸러네 왜 이렇게 심각한 것 같은데? 다 나오나? 다 나오나? 리키 바보 같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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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질이 있고 화질이 있고 안 좋아하지 저도 예술이 있네 세 개가 멋있는 거야 화질이 이상해졌대요 어? 뭐라? 스냅치 슈붕이랑 야임몬이 뭐가 좋아? 성안빈이 만지니까 핸드폰도 들어온 거봐 내가 너무 빛나 성안빈 나여서 성안빈 나여서 내 빛을 아삭하게 안 나 딱 뜨였다 포토타임에 화질이 안 좋아졌대 뭐야? 오, 아흠형의 왕자 감사해요 맨툼과 한빈이 자리에 뺏었네 죄송합니다 뭐야? 이거 어떡해 그건 내릴 수 없습니다 성안빈 김태레 말해줘 네, 안녕하세요 맨툼 저 물 마시고 있습니다 박권욱 잘생겼다 하나 알아갑니다 원래 알았잖아요 제로즈 분들이 말해 알려주시고 계시죠 건호가 최고야 사랑, 히읗, 해 사랑, 히읗, 해? 약간 수줍다는 느낌이죠? 사랑, 해 사랑, 해 사랑, 해 하오야 말해줘 에? 네, 미나한테 해줘 하 내일 뭐해 얘들아 내일 뭐하냐고요? 저희들이 뭐하십니까? 일해 일해야지 일해야지 제로즈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죠 또 그렇죠 뭔가를 준비하죠 열심히 달려야죠 신선생도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 컴백 준비도 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다들 달려가야죠 내일은 뭐해? 내일은 내일은 너를 생각해 일한다니까 그치 여러분의 미래의 선물 이렇게 귀여워 미래의 뭔가 내가 제로즈 분들이었으면 약간 궁금할 거 이번 2집이 많이 궁금하지 않나요? 아맞아요 티저 나온 거 완전 뭔가 이렇게 뽀짝하게 귀엽게 나왔는데 우리가 퍼포먼스가 강렬하다고 했잖아 그니까 뭔가 내가 만약에 제로즈 분들이었으면 감이 안 들었을 거 그렇죠 그 정도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큰 스포 하나 할게요 네 유진이가 유진이 공중재미 두 번 돌아요 아우 리키 밟고 둔다 맞지? 네 맞아 리키가 백동블리랑 하지 않아? 맞아요 권욱이 무대 중간에 와이어 타는 거 하나 있어요 맞아 저 백동블링 두 개 했는데 그리고 하오 형 살짝 거꾸로 이렇게 내려와요 스패더링 그 정도로 이제 멋있는 퍼포먼스 듭니다 아 아무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지훈아 애기가 보여줘 지훈이가 죽는 거 지훈이 지훈아 지훈아 여기 지훈아 했잖아요 형 지 해봐요 지 웅 지웅 오 좀 되는데 지훈이 형 지훈이 형 지훈이 형 지훈이 형 있는 거羽 지훈이가 하나 있는데 하오 형 왜 지금 갑자기 아이집어요? 홍조 아빠부 라이버 할때 이리로 된거 아닌데 아니 하오 형 지금 다리가 흔들면서 그거거든 우리가 단체로 있었 пок 지훈아 미스터 지훈이가 기가 빨려서 그래 rodot 아저씨잖아요 나 지금 엄청 슗네 슗네 신나..? 신났어요 박근욱 자랑스럽다 저도 제로즈가 자랑스럽습니다 How is it so quiet? 리키야, 검정머리 언제 할 거야? 그럼 다음 질문... 30% 근데 리키 원래 그거 아니었어? 블랙? 그거 또 뭐... 약간 이거? 뒤에? 그 스포야? 가만히 있을게요 쉽지 않나? 여러 가지 저희가 해외 도전을 많이 했으니까 왜 그래요? 지금 같이... 근데 날짜도 다 말해버렸어요 그거 계획된 거 있을까 해도 말해버리는 거 은근히 형편이 형이 허술해 그거는 계획된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같이 샴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계획된 거 박곤욱 얼굴 레전드 어제 안 먹고 잤어 인트로버트는 너무 슬리피 그 뜻은 유진이 하고 하우양 너무 졸린 거 같아요 진짜 안 졸여요 리키, 당신은 정말 졸여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빈 지웅 오빠 볼 하트 해줘요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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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웅 오빠 볼 하트 해줘 좋아 좋아 이거 무슨 뜻이야? 저 하우야 어떻게 하우야 다리 저도 마시고 싶어 허락이야 김규빈 기자님 오늘 열일했다 맞아요 다들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제목 너무 센스가 있으셔 맞아 이 친구들 항상 너무 예쁘게 찍어주셔서 가족을 넘어선 부족 문자도 예쁘게 해가지고 맞아요 진짜 너무 예쁘게 해주셨어 레드카펫 진짜 저 이번에 정장을 쫙 빼 입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 쫙, 빼? 맞아 맛있다고 생각해 정장 정장을 이렇게 입은거는 하우 에어 플레이 더 바이올린 바이올린 키는 척 해줘 탕후루 먹는거 인기야 애교 쇼 탕후루 가게 하고 싶어요 나중에 나중에 하자 뭔가 과일 중에 해보고 싶은 탕후루 과일 있어요 망고요 망고 망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냐 우리도 이제 내일 열심히 해야되고 제로즈 분들도 이제 늦은 밤이니까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도 제로즈의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맞아요 마지막 인사 드리면서 우리는 이제 내일을 준비하고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제로 베이스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자 사랑해 안녕 취소를 눌러버렸어요